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대한민국의 여당을 새로 담당하고 있는 김기현 당대표는 고민이 참 많을 겁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통제나 관리가 가능하지만 민심이라든지 지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통제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애로가 한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타협이 된다는 이야기는 책임을 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2024년 또 총선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되고 또 그때까지 당을 무난하게 잘 이끌어야 되는데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국힘당이 이제 모습이 그렇게 상큼한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을 것이다. 김기현 당대표가 1959년생이죠. 윤석열 대통령보다 서울법대 한 해 물론 윤 대통령이 워낙 재수를 4순인가 해가지고 터울은 많지만 윤 대통령이 60년생이니까 서울법대 그냥 나이차로 보면 1년 정도 되는 분들이죠. 굉장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어쨌든 당대표 되는 과정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전폭적인 지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은 거죠. 이제 오늘 동아일보가 특종을 했기 때문에 아마 공식적인 그런 발언은 아니고 아마 취재를 통해서 이제 확인한 내용 같습니다. 일면 톱 기사입니다. 김기현 당대표가 현재 국힘당의 시도당 조직이 상당히 망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서는 총선이 어렵다 이런 내용을 아마 주변 사람들에게 한 이야기가 기자들의 레이더에 포착이 된 모양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국힘당 내부의 사정을 어느 정도 드러내는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2024년 4.7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을 김기현 대표가 4.7 재보궐선거를 치르면서 주변에 이제 사람들에게 우려를 토로한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무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텃밭이라고 하지만 이번에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이상직거른 국회의원이 물러나게 된 그 지역구의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그 사건은 하나의 예화는 현재 국힘당의 시도당 조직의 상황을 잘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김기현 당대표가 시도당 연석회의를 소집한 것은 최근에 치러졌던 재보선 결과와 무관치 않은데 김기현 대표가 전북 전주월 재선 그 현장을 두 번 찾아서 유세를 한 바가 있는데 김기현 대표가 찾은 유세 현장 에도 참석자가 불과 20여 명에 불과했을 정도로 지역조직 차원의 지원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도 전국적인 지명도나 이런 부분에서는 김기현 당대표가 조금 떨어질 수가 있지만 그래도 울산광역시 시장을 지냈고 또 국힘당의 원내대표를 지냈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그런 인지도가 크게 떨어지는 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그렇게 우호적인 지역이 아니지만 국민의힘의 당대표가 선거 현장을 찾아서 지원을 하러 갔는데 20여 명이 참석했다는 이야기는 조직관리상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번에 물러난 정은천 전북도당 위원장이 마땅히 물러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화인 거죠. 우리는 국민의힘에 깊숙이 속속들이 그 사정을 알 수는 없고 이렇게 예화를 통해 가지고 유출을 해보지 않습니까 이 조직이 상당히 이제 문제가 지금 많은 상태구나.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이제 나무라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전투력도 떨어지고 야성도 없고 그래서 웰빙 정당이다 이런 욕을 그동안 많이 먹어왔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파 성향이 강한 그런 국민들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 그런 입장을 반영해 줄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외에는 지금 없으니까 거기다가 저 여러분들 좀 막무가내로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 밖에 없기 때문에 힘을 더해 줄 수밖에 없는데 이런 예화를 보게 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상당히 참 마음이 별로 안 좋죠. 그런데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근 상황을 지역조직 문제로만 보기보다도 더 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되고 이번 선거 결과를 지역당연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당을 바라보는 민심의 결과로 해소한 게 맞다. 지도부가 강력한 쇄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눈을 감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자기를 못 본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의 손자를 이렇게 키워보면 자기가 이렇게 눈을 감으면 자기 생각에는 다른 사람들도 그걸 못 볼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문제에 이렇게 눈을 감게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많이 헝클어지고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댓글을 남기신 바다님께서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입도 뻥긋 안 하니까 답이 없습니다. 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본적이고 구조적이고 어쩌면 문제의 구할 정도 이상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뭐 이분들이 다 그냥 침묵하기로 그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뭐 백약이 무효인 거죠. 백약이 그래서 이 시도당 조직이 망가져서 총선이 어렵다. 이것도 김기현 당대표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살아가면서 개인으로 뿐만 아니고 가장으로서 조직의 장으로서도 항상 명료하고 명확한 현상인식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문제를 진단해야 그다음에 해법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번에 김기현 당대표는 시도당 조직이 망가졌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문제가 있고 그런 국민의힘 조직을 가지고 총선에 맞서기 힘들다 이런 논리를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그 부분도 일정 정도에 기여하겠지만 김기현 당대표나 국힘당의 여러 가지 그런 당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윤석열 정부 전체가 이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 거죠. 말을 안 하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가가 해야 될 일을 공병호하고 제야 전문가가 다 맞춰줬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 이 문제를 그냥 덮고서는 2024년 총선은 기다려 봐야겠지만 결과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동아일보의 톱뉴스를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뭐 당신들 이거 봐라 이거 대선이 어떻게 치러졌고 2020년 4.15 총선이 어떻게 치러졌지를 당신들이 보면 선거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장 뭐를 잘해야 될지가 나오는데 그걸 뭐 끝까지 그렇게 침묵하겠다고 하니까 뭐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이고 웃음밖에 안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설문조사에 보통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87%가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의 문제인식과 현상진단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듬 말씀드리지만 다수가 사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다수가 진실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죠 그 전제를 깔지만 그러나 대다수 국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는 부분들도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설문조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87%가 김기현 당대표의 그런 진단인 시도당 조직이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2시간 정도 이 설문조사의 시도당 조직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이 상태로는 2024년 4.7 총선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김기현 당대표 발언을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 같은 문제인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대해서 올바른 진단이다 김기현 당대표가 정확하게 진단을 했다 이게 이제 87% 정도고 핵도 없는 이야기다 엉뚱한 진단이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이 그래도 10% 정도가 나온 겁니다 그러나 10명 가운데 8 9명 정도는 김기현 당대표의 인식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전반적인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민주주의라는 것은 다수결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국민들이 이 같은 여러분들의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인식에 맞춰 가지고 그런 정당의 대표나 이런 사람들도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이제 믿을 만한가라고 생각해 가지고 1,800명이 투표를 했을 때는 87%가 나왔는데 37분이 돼서 540명이 투표했을 때는 86%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뭐 얼추 5차인 0에서 한 3% 내니까 뭐 그럭저럭 믿을 만한 그런 설문조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물론 뭐 여론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처럼 뭐 표본의 특성이나 이런 부분은 알 길이 없는 거죠 유튜브 플랫폼에 뜬 그 내용을 오다 가다 보신 분들이 와서 답을 남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그렇게 해서 한번 보니까 그린님은 시도군당 조직을 없앤 것은 특등 머저리 짓입니다 북풍톡 통일님께서는 시도당 조직보다도 선거의 시스템 문제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지금 나오는 거죠 진실과 정의님은 더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선거 공정성 문제를 그냥 외면하면 그러면 쉽지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같은 문제인식 87%가 김기현 당대표의 그런 문제인식에 이런 동의를 표한 것은 어제 여름 잠시 보도에 됐던 또 다른 설문조사 신평 변호사의 쓴 소리 윤 정부가 잘못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여기서도 75%가 가능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합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라는 것도 국민들의 수준 국민들의 문제 인식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진행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애간장이 타는 국민들도 다수가 있겠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근본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눈을 감는 것처럼 볼 수 없는 거죠 세상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누구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지혜하고 안목이 있어야 실수나 실패를 잘 안 하지 않습니까 투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의사결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 모습이 화려한 사람들의 이런 현혹된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여러분들 봤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제가 언젠가 한 분이 아주 승부한 분의 부인과 여러분들 대화를 나누는데 나이가 꽤 드신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들 20대에 어떻게 여러분들 신랑을 그렇게 잘 구했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그분 말씀이 아주 명답이더군요 사람을 만났더만은 그 사람이 근모사업은 꾸미지 않고 수수하지만 진심이 있는 것 같아서 그 양반하고 일생을 함께하기로 했다 그게 어마어마한 대박이 된 거죠 엄청난 여러분들 성공한 분을 평생 만나서 회로하게 됐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평생을 회로할 사람을 구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 모습과 여러분 썸썸이에 주목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모습과 썸썸이 이면에 숨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다 밖에 보이는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살아야 될 세월이 길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박사님 그거는 옛날 생각이고 요즘은 다릅니다 요즘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5년 10년 살고 이제는 마무리하면 모를까 30년 40년 50년 60년 이렇게 함께 살기로 하면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안에 있는 것을 볼 수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놓치는 건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뭐 이런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의 현상인식 뭐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한 1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이 이제 제대로 판단했는가 어떤 사람이 정직하게 판단했는가 어떤 사람이 사심 없이 판단했는가 그런 게 다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사실과 진실을 가리고 숨기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사실과 진실을 숨기는 것이 오래 갈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실과 진실 쪽에 쓰고 어떤 사람은 거짓과 위선 쪽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뭐 시간 두고 보면은 이제 이런 선택의 결과들이 다 나오게 될 거다 그렇게 보고 그 이제 결과 성적표를 받는 순간 거기 그 다음에 이제 상당 부분은 선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즉시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2024년 4.7 총선에서 검찰 출신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대거 등용해서 차출해 가지고 본인의 친위부대를 만들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원래 그 정치판이라는 것이 아주 난한 곳입니다 난한 곳이라는 것은 자신들의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탈취하기 위해 가지고 아주 여러분들 역정부라든지 거짓정부라든지 이런 것이 유행하는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음해성 정부를 퍼뜨리고 다른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음해성 정부를 터뜨리고 그 음해성 정부라는 것이 다 예를 들면 이렇게 제작한 것 제조한 거란 말이죠 예를 들면 유력한 예를 들면 공천후보가 있으면 그 공천후보가 여성인 경우다 이렇게 가정해봅시다 여성인 경우면 그 여성에게 대해서 가해서는 안 되는 그 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이 예를 들면 싱글이다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남자친구가 누구라든지 그런 것도 검사하게 문건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그것을 그냥 흘리고 하는 그런 경우가 일상적인 그런 게 정치판이거든요 정치판이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점잖은 사람은 정치판에 뛰어들 수가 없고 또 뛰어들어서도 안 되는 거죠 스타일만 구기게 마련이죠 그 인간들이란 것이 그 권력에 대한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그거를 가질 수가 있으면 별짓도 다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뭐라고 보는 거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능하면 본인과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이 당선돼 가지고 퇴임 이후에도 자기를 좀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도 인간이기 때문에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번에 뭐 당대표 선거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신하고 이런 코드가 잘 맞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 가지고 좀 국정수행에 원활했으면 좋겠다 그게 뭐 좀 불협함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거가 이제 바깥으로 표출이 되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대거 여름 차출해서 공천을 준다 이런 것은 미래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단할 수 없지만 저는 윤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상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고려하게 되면 있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일종의 야당이 주도해서 윤석열 정부나 윤석열 대통령에게 검찰 공화국이나 이런 프레임을 덮어 씌우기 위한 일종의 거짓말 전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영남 의원들이 검사 공철승에 술렁거린다 여권 내부에서는 검사 공천 등 공천 물갈이 논란이 증폭하는 모양새다 이거는 뭐 아무 말 대잔치를 하는 거죠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오늘 동아일보에서 났던 김연 당대표의 발언을 기사화한 기자가 쓴 기사의 말미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네요 한번 이걸 소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동아일보의 통화에서 솔직 담백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피려겠다 공천 투입 문제가 검토된 바도 없다 악의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고 대통령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그런 여러분들 힘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사방에서 뭡니까 흔들고 공격하는 그런 적들이 아마 둘러싸여 있다고 본인들이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용산이 사람을 내리꼽는다면 지금 지역에서 다 소문이 났을 것이다 실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오히려 곤란하게 만들려는 이야기다 그런 논란이 오히려 김기현 당대표 체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검찰 출신 인사들이 내년 총선 출마 대상자로 들은 게 사실이고 전체 규모로 보면 21대 총선 때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보다 더 적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 출신들도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검찰 출신들 가운데 국회에 입성해 가지고 제 몫을 다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검찰 공화국이라는 그런 악명을 고착화시키기 위한 일종의 좋지 못하는 그런 악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정치 공세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겠죠 여러분 여기인데 이 문제를 조금 더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이번에 여러분들 사무총장을 맡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상당히 가까운 그런 사유로 알려진 이철규 아마 이분이 검찰 출신 아니고 경찰 출신입니까 단순히 대통령과 가깝다고 선거에 나갈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 출신들이 영남권에 출마할지 여부가 내년 총선 변수로 꼽힌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 이철규 사무총장은 공감하지 않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일어날 징조도 보이지 않는다 만약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대통령실에서 공천 명단이 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취지의 질문에 그런 건 없다 대통령이 안 하실 것이다 공천 과정에서 개파 사이의 여러분들 이렇게 쪽지를 넘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라는 것이 그냥 공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 공천하지만 대개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 아니까 지분 사이의 여러분들 그냥 자기 지분 몇 명 몇 명 몇 명이 들어가서 그냥 그거를 그냥 공개적으로 그냥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비례대표 지금 무슨 늘려달라고 이렇게 야당에서 이렇게 계속 주장하는데 딴 거 아닙니다 그 비례대표라는 것이 뺄 게 아니고 그냥 당에 여러분들 막강한 권할을 행사하고 있는 당대표나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자기 영역에 몇 명씩 다 지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이러면 다 안 들어주거나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다리 크게 나는 거죠 그렇게 다 돌아가는 겁니다 정치판에 이골이 난 사람들은 그냥 들어가서 공천관리위원장 하면 대충 뭡니까 A씨 함께 8명 B씨 함께 7명 C씨 함께 5명에서 무난하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뽑아주면 그냥 조용한 겁니다 그렇지 않고 좀 선이 굵게 무슨 싸우는 뭡니까 후보를 뽑아야겠다 이렇게 선이 굵게 나오면 그럼 나중에 뒤에 완전히 뒤집고 그냥 생야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판이 돌아간 겁니다 이시조선하고 대한민국 정치판하고 뭐가 다른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신소관계가 강한 사람들은 그냥 밀어주겠지만 그리고 여러분 국회의원 뺐지 않았다는데 그냥 공짜로 해주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내가 본 적은 없지만 들은 적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 그래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전혀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철규 의원이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다수 야당과 일본 언론들에 의한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 제가 검찰 대거 4.7 총선 차출술에 대한 부분들이 갖고 있는 견해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거짓말을 잘하는지 북폭톡 부분들이 말씀 잘하신 정직하게 공전하면 본인이 당하죠 세게 당하죠 그냥 지본끼리 그냥 나누어 가지는 겁니다 자기들에게 물 밑에서 지분을 해가지고 자기 지분을 안 해주면 온갖 엄해 여러분들 그리고 또 평소에 관계가 돼 있는 언론사들 기자들 동원해가지고 온갖 역봉부를 해가지고 싸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 기간 동안 안 바뀔 겁니다 그냥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당선돼야 되는 것 외에는 딴 게 없는 겁니다 나라야 산으로 가든 골로 가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다음에 다른 나라의 나라를 파는 사람도 나올 거다 아니 공 박사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도 남죠 내 안께 이익만 챙겨줄 수 있으면 우리 편안께 뭡니까 한묵 듬뿍 챙겨줄 수 있으면 그럼 나라 팔아먹죠 그 정도 뭡니까 돈 주니까 순하게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예를 들면 그걸 가지고 일본이 뼈사 같다 야단 법석을 뗄지만 내막을 살펴보면 뭐죠 그렇게 여러분들 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사고를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하실 수 있는 분이고 본인도 뭐 그런 바람이 있겠죠 지금 저 문재인 여러분들 전 대통령이 안전한 것처럼 자기한테 우호적인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물러나고 나면 좀 보호가 안 되겠냐 그런 생각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할 수는 있는데 그거를 뭐 이렇게 검찰을 그럼 지금은 이제 그러면 검찰은 대개 왜 그렇게 많이 그냥 요직에 포진하냐 저는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정치판을 오래 있었으면 사람 관계가 굉장히 넓을 거라고요 자기 수첩에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올라 있을 건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를 뭐 본인이 그냥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된 거 아닙니까 본인 수집에 올라 있는 여러분들 쓸만한 인재풀이란 것이 정해져 있을 거라고요 그 인재풀이 자동적으로 뭐죠 검사 생활을 30년 이상 해왔으니까 그 인재풀로서 자기가 두 눈으로 검증한 사람들이 검찰 출신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좀 검찰 출신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한 번 살다 가는 건데 참 여러분 이런 거 보면은 인간이란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참 무지한지 그리고 욕심 앞에 그렇게 그냥 약한지 참 이런 범죄자들을 나무라면서 동시에 도대체 인간이란 것이 어떻게 이렇게 바보스러운 면이 있는가 여러분 이번에 강남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만 보더라도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크지 않는 나라에서 도치의 cctv가 깔려 있는 상황이고 소위 그 수사력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한국의 수사 능력이 뛰어난 편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이 금세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이번에 사주를 한 부부 40대인데 그분들도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했으면은 아이들이 있을 건데 부부가 지금 다 이제 구속될 판이지 않습니까 그래 돈을 줬고 그 사업을 기획한 양반이 이 양반이지 않습니까 이 경우씨 36세거든요 그런 사건을 어떻게 기획하냐 이야기죠 사람을 납치해 가지고 코인을 빼앗고 이걸 어떻게 사업 제한을 하냐 이야기 그 사업 제한을 받은 40대 부부가 제정신이 있냐 이야기죠 그 사업을 사주하고 자금을 공유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야기죠 사건 발생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 되면 다 잡힐 수 있는 그런 사건의 연료가 돼 가지고 자기 인생과 여러분 전부를 다 그렇게 시궁창이 아니고 완전히 쓰레기통에 여러분들 집어넣는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참 너무나 제가 딱 해 가지고 사건 일어나고 며칠 만에 다 여러분들 밝혀지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대부분 신문들의 톱뉴스 인데 납치를 제한했고 재력과 부부가 번행 자금을 7천만 원을 제공했고 먼저 제한한 사람은 이 젊은 분 이경우씨 36세가 프로젝트를 제한한 거죠 이거를 여러분도 보고받고 여러분들 그걸 수락하고 돈을 제공한 사람들은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다 자기들이 다 감옥에 가서 여러분들 뭐죠 엄청나게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될 걸 알 건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참 이해가 안 되고 인간이란 것이 참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 얼마나 무모할 수 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배후로 의심받는 남편인 유씨 유씨의 아내인 황씨 부부는 모두 경찰에 체포돼서 살인교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고 남편 유씨는 구속수사 중이고 아내 황씨도 구속영장이 신청돼 신변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가정이 완전히 박살나는 거지 않습니까 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애들은 여기서 어떻게 삽니까 이런 사건이 어떻게 안 밝혀지겠습니까 36세인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이경우 씨에게 범행에 이용된 마취제를 제공했다는 유혹을 받는 그의 아내가 아마 간호사분이십니다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현재까지 이 부부는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황씨 구속여부 아내의 구속여부가 결정되면 이들 부부의 신상 공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대단하죠 이런 사건을 직접 우리가 연결될 수는 없겠지만 이 정확하게 지적했지 않습니까 동아일보에 난 기사를 보고 한 무라는 분이 도대체 머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입니까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완전 범죄가 되리라 생각했습니까 이거거든요 의사결정을 참 잘못하게 되면 그냥 신세를 완전히 종치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해님천 대학교까지 졸업한 청년들이 돈 4천만 원을 받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뭘 배우고 자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돌아가신 피터 드르크 교수 경영학 대부가 하신 말씀 가운데 인상적인 대목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간은 절대로 악과 타협에서는 안 된다 그 악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은 아니다는 겁니다 인간이 악과 여러분들 손을 잡는 순간 그 인간은 자신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든지 관계없이 악의 도구가 되고 악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참 비참한 일입니까 이 교훈은 이번 강남 사건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던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어떤 여러분들 조건으로든 악과 타협에서 안 되고 악과 손을 잡아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악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이 악과 타협하고 손을 잡는 순간 그 인간은 그가 얼마나 학식이 유식하든 그가 얼마나 머리가 출중하든 그가 여름 어린 시절부터 얼마나 유복하게 성장했던 관계없이 그 인간은 그냥 악의 철저한 도구이자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절대 악과 타협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딱 이번 한 번만 손을 대고 다음에 여러분들 손을 털겠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딱 한 번이 뭡니까 인생 전부를 다 엎어버릴 수 있는 것이 그게 범죄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미국 정보기관에서 한국을 감청을 했네요 감청기술들이 요즘에는 워낙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실장하고 비서관이 나눈 대화가 정확하게 대화에 나오는 숫자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니까지 다 이렇게 아마 미국의 정보기관이 감청이 된 모양입니다 척포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당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거지 않습니까 상방위 우방국가라도 여러분들 불법 탈법을 다 동원해 가지고 상대방으로부터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 감청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미국의 정보기관이 대통령실을 여러분들 뭐죠 감청한다는 이런 부분들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음성의 여러 가지 그런 형태를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취득하겠죠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옳지 않은 일이지만 각자가 국익을 위해 가지고 그런 일을 지금도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보니까 미국의 기밀문서가 이제 이번에도 유출되어 파문이 일어나는데 여기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한국하고 이스라엘을 도청한 정황이 나왔는데 이스라엘도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우방이지 않습니까 한국과 이스라엘 등 우방의 정부를 감청한 내용이 나온다 궁금한 것은 감청 기술이 참 대단하네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나눈 대화까지 다 감청이 가능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현대기술은 얼마든지 가능할 겁니다 김승환 실장 기밀대화까지 미국이 고스란히 감청했다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는데 이문희 비서관과 우크라이나 전 포탄 우회 집원 논의 사항을 숫자까지 다 정확하게 여러분들 다 감청이 된 모양입니다 미국 한국 감청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통령실 대응책 한 번 볼 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미국 정부의 정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문의하고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미국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대응책 한 번 볼 것 같다 한 번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독립국가가 아무리 우방이지만 우방에 의해서 이런 대통령실까지 감청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욕을 먹는 거죠 아하고 어하고 다르다고 당연히 우리가 문의하면 미국에서는 손을 그냥 졌겠죠 우리 절대 그런 일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우리는 당연하게 여러분들 엄중하게 외교 라인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보면 좀 아직도 참 미숙하다 윤석열 대통령 물러날 때 정도가 되면 대통령실이 좀 깔끔하게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내가 봐도 열받는 거죠 대응책 한 번 볼 거다 말이 되냐 이야기죠 이거를 이렇게 너무 격노할 필요는 없고 이번 기회에 대통령실 전반적으로 도청 감청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정밀 검증이 필요하겠죠 이게 뭐 국제사의 현실이니까 오늘 동아일보가 잘 다뤘네요 미국 정보기관 한국도 감청 사실 확인하고 상호하는 대응해야 외신 보도가 사실일 경우 한미 양국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사항이다 뭐 신문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중대사항이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도 아닙니다 이게 일상이니까 자신의 국익을 위해 가지고 상대방을 감청하는 것은 옳은 일은 아니지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야기죠 동아일보의 사슬이 발언한 사람의 실명과 수치까지 상시하고 통화나 문자 혹은 회의 자체를 감청하지 않고는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이다 이런 감청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대우각성해야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이나 회의가 실시간으로 미국에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시간으로 북한에나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뭐라도 않으며 북한에 넘어가는지 발언한 이의 실명과 수치까지 상세하다 이야기죠 감청 내용이 통화나 문자 혹은 회의 자체를 감청하지 않고는 얻어내기 어려운 정보들이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옳은 일은 아니지만 나라 사이의 관계라는 게 이런 거라는 이야기죠 청와대 여러분들 감청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했을 걸로 봅니다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미국의 정보당국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 우방국 적대국 가리 없이 감청을 한다는 거죠 해당국들의 반발과 비판에도 미국의 감청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해명을 요구하고 유출된 문건의 분석을 토대로 감청경로를 역추적해서 정부 보완체계를 재점검한 계기로도 삼아야 될 것이다 한국의 여러분들 나라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저는 뭐가 새 떠오른 거 아니까 국회의원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냥 라면 풀어놓은 거가 떠오르거든요 라면 라면을 오래 끓여가지고 휙 하면 풀어져 있지 않습니까 긴장이 있는 라면이 아니고 휙 풀어져 있는 겁니다 긴장이 없어요 긴장이 미사일을 쏘더라도 늘 쏘는 모양이다 감청을 하더라도 대응하는지 한번 지켜볼 거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긴장이 사회든 이름 회사든 개인이든 간에 적절한 긴장관리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미국에 항의를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네요 해명을 요구하고 그다음에 감청 경로를 역추적해가지고 감청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는지 그럴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용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우뚝 서 있으니까 뭐 다양한 지역에서 뭐죠 그런 최신 여러분들 그런 감청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말의 떨림이란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기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비리비리님께서 서로 못 믿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슴이 아픈 현실이네요 가슴이 아프실까지가 없습니다 이게 현실이니까 이게 현실이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는 것에 눈을 감으면 그러면 항상 당하는 거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있는 그대로 그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눈을 감고 그렇게 낭만적인 견해를 가지게 되면 이게 이러면 오래된 사건이지 않습니까 2021년에도 덴마크 정보망의 협조를 떠가지고 미국의 수사기관 정보당국이 독일의 메르켈일 수상 등 주요 수상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을 했지 않습니까 미국과 안보국 메르켈일 독일 총리 등 유럽 정치인을 감청했다 이게 2021년 5월 31일 기사거든요 계속 감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11 테러 이후에 그런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도 범세계적으로 뭐죠 요 주인물들에 대한 그걸 하겠죠 이게 이제 2021년 5월 31일 날 미국의 소리에서 미국이 2012년에서 2014년 덴마크 정보망으로 메르켈일 등을 도청했다 덴마크 정보당국의 지원을 받았어 그러면 이제 덴마크 정보당국의 지원을 받으면 또 덴마크 정보당국이 원하는 기밀 같은 경우를 미국이 상응해서 제공하겠죠 그 두 쪽이 다 여러분들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을 이용한 겁니다 그 당시 보도가 상세히 나왔습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는 2012년부터 2014년 독일 프랑스웨덴 노르웨이 등 유럽 고위인사 등을 감청하기 위해서 덴마크 정보통신망을 활용했고 이를 통해서 문자메시지와 정화통화에 접근했다 또 2013년에도 이 같은 의혹이 불거졌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정신 바짝 체려야 되는 거죠 세상살이는 낭만이 아니기 때문에 아참은 뭡니까 그냥 망하는 겁니다 당하는 거고 그런데 긴장이 너무 떨어진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거하고 지금 휴전 중인데 이게 참 나라가 보면 긴장관리가 참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멘 끓여놓고 한 1시간 지난 그런 모습입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마는 부산에 강연을 마치고 올라오는 길에 좀 알고 지내는 지금이 그분이 아마 70대 후반대 했겠네요 기업의 회장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웃으면서 이런 무슨 이야기하던 중에 공박사 나는 잠을 자는 시간에도 계속 빛이 불어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는데 빛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라 빛이니까 아무도 고민 안 하겠죠 그런데 정말 빠르게 이게 여러분들 국가 채무 추이가 여러분 이게 천조 정도 되니까 중앙정부 지방정부 정도의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입니다 여기서 한 여러분들 한 제가 볼 때는 한 2천조 정도를 더하면 실제로 연금 충당 부채까지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 채무가 나올 겁니다 이건 가장 좁은 의미의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기업도 다 빼고 그게 한 1,134조입니다 2013년도에 2022년에 비해 가지고 빛이 얼마든지 늘어난 거 하니까 66조 7천억이 늘어난 겁니다 문정부 여러분들 1년차에 20조 늘었고 2년차에 42조 늘었고 3년차에 여러분들 얼마나 늘었습니까 123조 늘었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화끈하게 쓰고 나갔네요 4년차에 여러분들 124조나 늘었고 그다음에 5년차에는 97조 늘었습니다 빚을 여러분들 한 400억 넘게 늘리고 나간 거 같네요 대단하네요 윤석열 정부에서는 또 한 해 66조 7천억이 늘어나는데 이게 하루당 1,800억입니다 365일로 나눠보면 1분당 여러분들 1억 3천만 원 정도 계속 빛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놓고 겁나지 않습니까 1분당 1분당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계속 1분당 여러분들 1억 3천만 원씩 빛이 늘어나고 있는 대한민국 빛이 이렇게 여러분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죠 빛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빛을 갚아야 될 주체는 그 나라니까 일본이 빛이 일경이 되든 그건 우리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건 일본 사람들이 여러분들 담당해야 될 몫이고 1년에 뭐죠 여러분들 빛을 100조씩 쥐고 어떻게 나라가 지탱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도 따라가는 거죠 미국이야 여러분들 뭐죠 본인들이 집회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 우리는 집회를 발행할 수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야 이런 발끝력을 갖고 있는 나라니까 달러만 발행해놓으면 다 가지려고 하잖아요 워낙 이런 발행하면 다 가지려고 합니까 정신들을 못 차리면 뭐죠 나중에 쪽박 타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가 늘어난 게 그래도 여러분 1997년도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는 우리 전 세대가 나라 살림을 굉장히 야물게 여러분들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999년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이런 총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에 자제한 비중이 16.7%밖에 안 됐습니다 얼마나 야문 나라였습니까 이런 나라가 망가진 게 금세 망가집니다 그리스라는 나라를 보게 되면 1980년대까지 빚이 거의 없습니다 1980년대 여러분 사회주의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완전히 급속히 여러분들 올라가는 거죠 2012년도에 재정익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가장 좁은 의미의 여러분들 부채입니다 넓은 의미 부채까지 합치게 되면 140% 정도 됩니다 한국이 연금 군인 공무원 연금까지 다 합치게 되면 그러나 추세라는 게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최근 2년간 채수 예상보다도 국채 수입이 예상치보다 118조 원 정도 드러났는데 118조 원도 여러분 다 닦아 쓰고 추가경정예산으로 빚을 갚은 것은 2조 6천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벌 받을 겁니다 이렇게 하다가 돈이 항상 벌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반도체 호황이 돼 가지고 돈이 한 118조 원 들어온 겁니다 당연히 한 집안의 가장 같으면 그 가운데 일부를 떼서 빚을 갖고 일부는 다음에 빚을 대비해 저축할 건데 나라 돈이라는 것은 아무도 여러분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냥 다 써버린 겁니다 문정부의 추경 금액이 66조 7천억 문정부 마지막 기간 윤정부의 추가경정예산 금액이 62조 원 다 뭐죠 세금 수입보다도 지출을 128조 7천억 정도를 더한 겁니다 올해하고 내년 동안 작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사람이 야물게 산다는 게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이 세금 수입 내에 산림을 하는 것이 그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매년 100조 원 정도 여러분 돈을 빚을 내 가지고 더 쓰니까 그 나라 산림이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128조 7천억이라는 게 여러분들 쉽게 이야기하면 뭡니까 수입보다도 지출이 128조 7천억 정도를 2년 동안 더 쓴 거 아닙니까 절반 정도는 문정부가 썼고 절반 정도는 윤정부가 썼고 2년간 정부가 채무를 상하는 데 쓴 돈은 2조 6천억밖에 안 된다 2년간 발생한 여유자금 세수 추계치보다 더 많은 118조 원에 2.2% 정도의 원금을 갚은 겁니다 이렇게 산림을 사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개인 산림이면 그게 다 뭡니까 도둑놈들이란 겁니다 다 해먹고 나가버리면 끝인 겁니다 이러면 잘 잘 정했어요 도둑놈들이라고 그걸 다 미래 세대 이러면 다 때려가지고 그냥 넘기고 그냥 먹고 그냥 줄내낭랑을 치버린 겁니다 고의 돈이 여러분들 118조가 생겼는데 그 가운데 이런 원금 이런 빚을 갚은 거는 2.2%밖에 안 되는 2조 6천억이고 나머지는 뭡니까 가해 돈 생겼다 만세 이렇게 다 써버린 겁니다. 이러니 내가 참 방송할 때마다 열을 안 내릴 수 없는 게 빛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도 분당 여러분들 1억 3천만 원씩 여러분 늘어나니까 2분이면 여러분들 몇 월급입니까 2억 6천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3분이면 계산이 안 되네요. 망하는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빚은 정말 겁납니다. 부채는 어제도 다뤘지만 부채라는 것은 정발이 안 되지 않습니까 쓸 때는 달콤한데 그걸 감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어쩌면 저는 사바던 부친 이름들 사바던 중에 그런 설비 투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부도감 난 적이 있는데 그게 아마 굉장히 깊은 상헌을 남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아껴 쓰고 이런 것이 몸에 완전히 배어있죠. 물 전기 다 마찬가지입니다. 종이 한 장 이런 걸 보고 앞으로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건 정신이 나갔던지 아니면 여러분들 심장에 털이 났던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온전한 정신 가진 사람이면 분당 국가 채무가 여러분들 1억 2천만 원 정도 넣는다.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실상을 1억 3천만 원씩 일어나는 실상을 이렇게 가면 너희가 뿌린대로 거둔다는 것이 세상사를 관통하는 이치인데 빚을 이렇게 늘리면 다음에 자식들하고 깡통 차고 채권단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 줄여 저거 줄여 이렇게 하는 날이 또 당할 거냐 이야기죠. 이게 여러분들 지금 지구온난화 문제 이 문제가 사기극이라고 주장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를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완전한 전문가가 아니니까 이화여자대학교에 교수를 지냈던 환경화학과 교수를 지냈던 분이 영국 교수님하고 함께 쓴 것이 기후종말론 인류사 최대 사기극을 폭로한다 한국 영국 미국 상국 합작이 만들어낸 세계의 도전자 이런 책을 펴냈거든요. 아주 새로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끌었던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에서 냈던 초기의 자유시리즈 46번째 책이 근본자원 1권 2권입니다. 이 줄리어문 사이먼이라는 하이애크 소사에 대해서 같은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이 이른바 1970년도에 로마클럽이라는 데서 나왔던 자원고관론이나 뭐 환경오염으로 지구가 멸망한다 지구온난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반박을 한 책이 이 근본자원이란 책이거든요. 이게 2000년도에 나온 겁니다. 지금부터 20년 전에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욕을 제기한 책인 겁니다. 줄리어문 사이먼이라고 저도 만난 적이 있는데 아주 멋쟁이 신사였습니다. 하이애크연 소사에티라는 데서 자유주의 경제 철학자들의 모임인 하이애크 소사에티에서 아주 노장 멤버로 오래 활동하셨던 분인데 줄리어문 사이먼이 쓴 근본자원 1권 2권을 그 당시 아마 연세대학교에 화학공학과 교수를 지내셨고 나왔던 조영일 교수님이 이런 번역한 책입니다. 이때 이미 뭐죠?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이견을 제시하는 사람들의 글인 거죠. 상당히 저는 설득력 있게 여러분들 읽었습니다. 꼭 같은 계열의 이야기를 누가 하는 거 아니까 오늘 지금 이화재자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시는 박석순 교수가 기후종말론 다르게 하면 지구온난화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이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제시하는 겁니다. 통념이란 것을 그냥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기후종말론 선진문명의 자기 혐오 쪽으로 나타난 사회병리 현상이다.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분 말씀은 더워질 때도 있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추워질 때도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야당법서를 지면 어떻게 되느냐. 지구기온결정의 3대 핵심 요소는 태양과 구름과 바다인데 이산화탄소 때문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이번에 월간조선 4월의 이런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좀 소수의견 차원에서 여러분들도 한 번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주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57년생이고 경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과학적 진실을 찾아 세상에 알리는 것이 학자의 도리이자 저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을 지구파괴의 악마로 만드는 기후종말로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기극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용기가 있는 주장인데 그냥 주장이 아니고 사실의 기초에서 자기의 논리를 설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든 간에 그냥 누군가를 추종한다든지 통념을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박석순 교수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대부분의 환경 전문가들처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대기 이산화탄소증과 지구온난화를 걱정했습니다. 특히 유엔이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에 앞장서는 걸 보면서 그대로 믿었습니다. 한데 2021년에 불편한 사실을 출간하면서 그동안 제가 잘못된 정보를 알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았고 종말론적 환경주의를 번역하면서 기후위기라는 것은 다르게 암치고 온난화입니다. 1970년대 서구사회를 휩쓸었다가 나중에 흐무맹랑한 거짓으로 밝혀진 환경종말론의 재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디어가 다 통념을 따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 의견을 공론화시키고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과학적 진실과 해외 상황을 아는 학자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은 1997년에 교토의정세의 비준조차 시도하지 않았고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파리기후예박에 탈대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2021년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내부 보고서에서도 기후위기란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정부와 언론은 기후위기를 가짜 재앙으로 단정하고 있고 국민의 50% 이상이 기후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 선전선동에 넘어가냐 이야기죠. 선전선동에 넘어가게 되면 의사결정이 왜곡되고 그 왜곡된 의사결정은 엄청난 비용을 치르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탄소 녹색성장 그렇게 해서 엄청난 이런 비용을 기업계의 여러분들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과학적 검토도 없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최우선 정책으로 삼았습니다. 2015년은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탈본정과 탈석단을 선언하고 기업체 r100 재생에드지 100%를 동료하는 정책마저 추진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기후위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짜 환경뉴스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를 바로잡는 용감한 지식인이 되려고 합니다. 박수를 취하겠네. 환경 팔아서 정치하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환경 팔아서 돈 버는 환경단체들도 있지 않습니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 스미스님이 본갈이 짧아진 것은 현실이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분 여러분들 그러면 그게 감각 있지 않습니까?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것 같다. 그 감각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월간 조선의 박석순 교수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보시고 그다음에 이 양반이 쓴 주장을 한 번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따라갔으면 뭡니까? 물을 지어가 다니면 고생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은 자기 생각이 없이 그냥 물이 지어가 이리저리 다니면 그러면 뭐 시위를 보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고 박석숙 교수님이 58년생인데 그냥 아주 그냥 결단을 하고 뭡니까? 이 소위 기구종망론에 맞서기로 결심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조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구는 1880년에 1940년까지 0.5도에서 1도 정도 따뜻해졌습니다. 1940년 후반부터 가면 지구는 다시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온난화의 원인과 대책이 과거 냉각화에서 나왔던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원인은 화석연료로 사용하는 산업문명이고 대책은 반산업 반문명 화석연료 폐기입니다. 이렇게 뭐 오늘 치키타님은 좌우 가리지 않고 노인기초연금을 기존에 받는 금액의 10만 원만 줄여도 밤낮으로 현 정부를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언제 줄이냐? 구도가 났을 때 줄일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재키타님 말씀처럼 그냥 사람은 당하고 나서 정신 차린 것과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외환위기 때 당해보니까 힘들었지 않습니까? 산업계도 기후위기가 새로운 경제성장 기회가 된다거나 탄소중립이 녹색성장을 가져온다는 주장의 황당한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뭐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대세를 추종하지 않으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탈본전하고 야단법석 지었지 않습니까? 홍콩의 노동인력 순유출이 심각하다는 내용이 단신으로 떴네요. 4년간 22만 명이 빠졌네요. 22만 명이 대부분 30대 40대에 사회의 허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뭐 걱정 없습니다. 중국이란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떠난 사람 자리에 또 다른 사람들 채우면 되니까. 홍콩의 지난해 노동인구가 377만 6천 3백 명으로 집계돼서 전년 대비 9만 4천 100명이 줄었다. 198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에 가장 큰 폭이고 홍콩에서는 2019년 이후에 반정부 시위와 국가보안법 시행, 고강도 코로나 방역 정책 등으로 인재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 작년까지 4년간 홍콩 노동시장에 사라진 순유출 인구는 약 22만 명이다. 홍콩이 좋아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홍콩 통제에 만족한 시진핑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홍콩 여러분들 행정청장이 존 리에게 따로 인사했다. 3년임 시진핑 홍콩 일국 양재 실천 견실이 추진해야 시진핑 올해 양에서 홍콩 공안 금융 업무 다 장악한다. 이게 올해 2023년 3월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전후해 가지고 나온 외신들을 대부분 전한 한국 기사입니다.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숨이 탁탁 막히겠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래도 참 복받은 것은 홍콩은 영국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홍콩 시민들은 영어 활용이 원활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냥 결심하면 그냥 세계 어디에서 가든지 간에 영어가 되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거죠. 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홍콩 사람들은 그래도. 영어권 국가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좀 고생스럽지만 영국이든 캐나다든 호주든 어디든 가면 그냥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크게 불편이 없이 홍콩은 훨씬 더 앞으로 이제 통제에 들어가겠죠.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자식을 둔 부모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개인으로 보게 되면 그냥 본인이 어디에 살 것인가를 결정해야 될 그런 결정적 순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질문을 한번 던져봤습니다. 내가 홍콩의 한 35세에 아이를 둔 가장이라면 어떻겠느냐 저는 떠났을 것 같아요. 저는 미련 없이 떠났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 가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새로 시작했을 것 같아요. 왜? 앞이 전혀 안 보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그런 문제를 생각한 거죠. 국가의 체제가 바뀔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그래도 홍콩 사람들은 선택권이 넓은 겁니다. 영국에서 이런 폭넓게 영주권도 이런들 제공을 했고 또 영어가 통하니까 영어가 통하니까 확실한 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통치하고 홍콩과 마카온 특별행정계 경제발전을 지원하며 민생을 개선할 것이다. 이런 사람들 공상당들이 여러분들 핵심 인물들이 이야기하는 건 보면 다 여러분들이 말이 거짓말 같아요. 시진핑 주수과 중국 지도부는 일국 양재가 잘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홍콩 시민들이 떠나는 사람들이 홍콩의 여러분들 해외 이주 해외 이주가 되면서 홍콩의 금융 부분에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여러분들 내용이 나오는데 홍콩의 비즈니스맨들이 노동력 여러분들 공급 부족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휴먼 리소스라는 잡지에 홍콩 비즈니스맨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홍콩 시민들이 이민을 선택함으로써 해외 인재 유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아주 많이 나옵니다. 가장 많이 나가는 계층이 어느 계층인가요? 그러니까 30세부터 49세까지 한참 일해야 될 사람들이 대부분 여러분들 이민자 중에서 가장 많다는 거죠. 나이가 든 사람들은 나가도 이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니까 힘들고 아이를 한참 키우시는 분들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떠나는 나라가 원래 여러분들 식민지배를 했던 영국입니다. 영국이 83% 캐나다가 25% 호주가 23% 미국이 5% 유럽이 8% 대개 영미권이죠. 그래도 홍콩 사람들은 영어가 능숙하니까 어디 가서 사는 데 문제가 없고 비교적 미국은 여러분들 이민의 영주권을 얻기가 쉽지 않은 나라고 영국은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영주권을 이렇게 발급했기 때문에 많이 나갔을 겁니다. 그럼 캐나다나 호주는 미국보다 좀 영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조금 낮죠.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이런 나라 캐나다 미국 호주는 또 인종차별 이런 것이 상당히 옅은 나라지 않습니까 유럽 국가에 비해 가지고 가장 여러분들 왕성하게 활동해야 될 30세부터 40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이제 흥미로운 걸 보니까 왜 나가냐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나가냐 물으니까 57%가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부모가 되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가 되면 본능적으로 자식들의 앞날을 걱정하니까 그 다음에 정치적인 그런 분위기의 변화 45% 그 다음에 홍콩이 좀 좁고 그러니까 더 높은 그런 삶의 질 27% 이 두 가지가 압도적인 겁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은 체제가 바뀌는 거니까 체제가 바뀌는 것은 개인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치더라도. 홍콩 사례를 보는 것은 이제 어떤 국가의 체제가 바뀔 때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시사적인 거죠. 시사적이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은 떠나기가 힘들고 젊은이들 가운데 영어가 이렇게 웡숙한 사람들은 그냥 결정 내려가지고 완전히 그냥 떠나는 거죠. 사우디가 원유 생산을 감축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중요한 것이 원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무역 수이적자에 바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수입액이 늘어나니까 그래도 지금 약간 숨통을 여러분들 터는 것은 원유 가격이 좀 낮아지면서 원유 가격이 좀 상당히 낮아졌거든요. 이렇게 2022년 5월에 비해서 이게 블렌트유 기준으로 그다음에 서부 텍사스유 기준으로 계속 원유 가격이 내려 지금 좀 반등했지만 내려왔기 때문에 에너지 수입 가격이 여러분들 낮아져가지고 에너지 수입액에 차지하는 수입 규모가 줄여서 여러분들 지금 무역 수이적자가 조금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원유 사우디 원유 생산 감축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기사입니다.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이 월스트리트 지금 저널의 온라인판에 여러분들 가장 큰 뉴스입니다. 생각보다 나이제리아가 일산 여러분들 30만 배를 정도 생산하네요. 여러분 아시죠 세계에서 원유 생산 1등 국가가 미국이라는 거 1등입니다. 2등이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그다음에 카자흐스탄 이란 노르웨이 러시아 브라질 이게 us가 여러분 여기에 있네요.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이건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그다음에 아랍에믈렛이 이제 이번에 정격적으로 감산을 했죠. 이 사람들 감산하게 된 근본적인 요인이란 것은 가격이 너무나 내려가기 때문에 공급을 좀 줄여가지고 가격을 안정화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이제리아 같은 국가들이 생산을 더 늘리게 되고 또 미국이 여러분들 미국은 매일 100만 배를 이상 정도를 더 생산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이게 왜 이런 자료가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총생산이 아니고 일산 일산 맞는데 하루하루 이릅니다 하는 거가 미국이 45년 만에 세계 1위 산주국 자리를 탈환했다. 2018년 기사거든요. 2019년 기사가 미국의 원유 생산 1위 순수출국 등급 이게 2019년 기사거든요. 여기 여러분 기사도 보시게 되면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두 번째 여러분들 원유 생산 국가로 해놨거든요. 미국이 여러분 1등 국가인데 1인데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에너지 수입액은 1년 사이에 18억 천만 달러 줄면서 전체 수입 감소분 수입입니다. 40억 7천만 달러의 절반 가까이를 절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에너지 수입액이 줄어들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뭐 호조적으로 뭐죠? 에너지 가격에 항상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에너지 수입 감소, 전체 수입 감소, 무역수지적자 축소라는 공식이 드러난 셈이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우디 원유 생산 감축을 우리가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4월 4일 날 사우디가 러시아와 함께 116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결정했고 이런 움직임에 아랍 에밀리에트가 동참해 가지고 사우디가 50만 배를 아랍 에밀리에트가 14만 4천 배를 나머지는 이제 러시아가 여러분들 줄이는 모양이죠. 그 수치가 여러분들 여기에 나온 수치입니다. 그렇죠? 수치고 이제 줄여 나가다가 그다음에 이제 감산 결정하게 되니까 원유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번에 감산 규모는 전 세계 하루 9천 8백만 배럴에 3.7% 정도를 줄이는 거네요. 3.7%를 줄이더라도 오페크 국가 중에서 또 사우디나 아랍 에밀리에 협조하지 않는 나이자리아나 카자카삐스탄 여러분들 같은 국가에서 더 소유를 더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정산하게 되면은 가격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굉장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현 시쯤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이제 오페크 국가들은 이렇게 가격이 내려가니까 이걸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감산 결정을 내린 거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